21대 총선이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성북갑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최종 주자로 김영배 후보가 나서는데요. 최근 딜라이브 뉴스에 출연해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공약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번의 구청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 경력을 지낸 김영배 후보. 이번 총선을 통해 성북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시절 자신이 직접 기획한 생활 SOC 사업을 성북구에 접목시켜 주차장과 체육관 등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청장의 조기 착공과 정능 성당역의 신설, 그를 통한 지역 개발을 첫 번째 공약으로 중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빠른 속도로 우리 체육관,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노후된 주거 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생활 SOC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경험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국회에서 펼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김영배 후보의 이야기는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부값의 경쟁 상대인 미래통합당 한상학 후보도 오는 4월 2일 딜라이브 뉴스를 통해 이번 총선의 각오와 공약을 밝힐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